싱싱한 멍게 한 점에 온몸 가득 바다가 들어옵니다 글쎄요,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주 묘한 질감이 묘하고 맛도 묘해 바닷물에다 먹을게 바다의 향이 나죠 이게 산다는 얘기잖아 이게 행복이라고 얘기잖아 난 어떤 게 옳은지 모르는데 그냥 감사한 거야 왜 감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을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바다도 또 욕심 없이 자연이 주는 대로 살아가는 두 분의 모습도 모두 고마웠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익어가면서 천천히 제 몸에 물기를 채우는 이 홍합처럼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깊어질 수가 있을까요? 거친 바다를 누비며 사는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고마운 게 더 많다는 두 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소박한 마음들이 그렇게 큰 바다가 되어 삽니다 영덕의 한 바닷가 김종구 씨는 몇 년째 멍게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멍게 양식장 수심 30m 아래 긴 줄에 붙어 멍게들이 자랍니다 멍게 양식은 줄에 종류를 부착시켜 바닷물 속에 매달아 키우는 것인데요 보통 2년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답니다 줄 하나에 여러 개가 붙어 자르다 보니 둥근 모양의 자연산과 달리 몸통이 길쭉하고 붉은 빛은 좀 연한 편입니다 또 돌기의 크기도 자연산보다 좀 작습니다 이제 7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남해와 동해는 수원의 차이로 인해 수확 시기가 좀 다릅니다 남쪽에는 봄에서 하고 우리 여기는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겨울까지 남해와 동해가 번갈아 수확길을 맞으니 멍게는 1년 내내 제철 인생입니다 양식 멍게는 자연산과 모양도 다르지만 맛과 향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삼치도 몇 마리 챙겨봤습니다 요즘 동해에선 이 삼치가 많이 잡힌다네요 멍게는 싱싱할 때 회로 먹는 게 보통인데요 이렇게 젓갈을 담가도 맛있습니다 늦게 오래 좀 먹으려면 젓갈로 담아야 돼 그냥 3일 후에 담아놨다가 먹고 냉장고에 나면 먹고 싶을 때 내갖고 양념에 먹으면 되고 소금에 절여 냉장고에 며칠간 숙성시키면 소금에 절여 냉장고에 며칠간 숙성시키면